뱅스 뱅스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손에 대시고 위로 열 번 넷 여섯 여섯 위로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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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보시고 옆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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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둘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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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앞으로 쭉 펴시고 이렇게 앞으로 빼세요 하나 둘 넷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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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최대한 뒤로 조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여덟 자 주먹 쥐고 살짝 잡아서 아래로 붙이키면서 오 잘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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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도 입 다물고 하세요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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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을 벽에 대고 서시고 발을 약간 앞으로 쐬시고요 어깨 넓으로 벌리시고 어깨 넓으로 벌리시고 어 조금만 더 아프세요 네 이 상태로 등을 대는 채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입도 스톱 일어납 둘 셋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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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오를 발목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발목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작은 근육들을 강화하실 수 있고 어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추억도 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 발을 왼발을 들어 볼게요 이렇게 , 좀 쳐서 그냥은 쉬우실 거고 자, 눈을 감히겠습니다. 눈 감고 10초. 하나, 둘, 세곱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, 아홉, 열. 쉬우면 잘하는데? 자, 왜 너무 잘하는데? 머리가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?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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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